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내용 가운데 대통령이 측근들과 대화한 것을 조작해서 방송했다고 해서 지금 MB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언론들은 MBC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MBC도 140여개의 보도가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MBC와 동조하고 있는 언론사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가 같은 하나의 카르텔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 전체 언론사는 100이 한 20개로 보이고 그 안에 노조원들은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방송사가 KBS와 MBC 등 계열사가 전부 다 하나의 독립적인 노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KBS만 하더라도 한 20여개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보면 전체는 좀 줄어듭니다 MB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60, 70개 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중에서 방송이 주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MBC의 이런 조작 사태에 대해서도 자아편향된 매체들 특히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 청와대가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시종일관 MBC의 문제점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미디어 담당 데스크가 MBC가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의 칼럼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신동훈 미디어 담당 팀장인데 신동훈 기자는 KBS와 MBC 등 언론 담당 기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공정노조위원장 할 때도 그 당시에 KBS와 MBC 등 안에 설치했던 적폐청산위원회의 아주 불법적이고 무도한 현미 의혹에 대해서 많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신동훈 기자가 신동훈 팀장이 오늘 MBC가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 이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동을 돼 있고 또 선동이 일성화되어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기간 국내에서는 허위 정보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맨 먼저 증정한 것은 청공 뉴욕 도착 루머였습니다 각종 SNS에 백발 수염을 기르고 흰 한복을 걸친 남자가 뉴욕 공항에 서 있는 사진이 퍼졌습니다 대통령이 순방 중 무속인과 만날 것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촬영 시점이나 방문 목적 등 주요 정보는 숨기고 뉴욕만 부각시킨 전형적인 가짜 뉴스였습니다 정상적인 언론은 이 소속을 다루지 않았는데 검색만 잠깐 해봐도 청공의 뉴욕 초청이 취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누가 왜 찍었는지 모두 불변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SNS 이용자들은 아무 확인 없이 올커니 하면서 이를 퍼다 날라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른바 줄리를 만들었던 유튜버들이 극성맞게 활동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청공이 뉴욕에 도착했다는 것은 여러 매체에서 진짜로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뉴욕에 등장한 청공 여러 이유에 있는 듯 이렇게 해서 녹화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진까지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JFK 케네디 존 F 케네디 고난항에 도착한 것 아마 과거의 옛날 사진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게 곳곳에서 이런 사진을 함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CBS 노크시고 NBA는 청공 말 듣고 출발 미뤘다 조문할 때 청공 말 듣고 조문 취소 주장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왜곡 조작 보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순방 기간 내내 장례식 망사모자는 왕족만 쓰는 것이다 또 조문록 기재는 망신 등이다 조문록을 왼쪽으로 썼는데 이게 망신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국격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주 잘못한 드레스코드 또 잘못한 조문록 작성 읽어가지고 계속 공격했는데 여기에는 지상파까지 가시했습니다 지난 21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는 탁현민이 나와서 대통령이 조문록을 잘못 썼다 이렇게 하면서 통상 정상들은 오른쪽에 쓴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왼쪽 페이지에 쓴 다른 나라 정상들 사진이 수두룩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전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정치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호준은 베일은 장례식에 로열 패밀리만 쓰는 것이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린다 라고 했다가 자기 발언을 다시 주워 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 이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사 쓰는 거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국 왕실에서 영부인들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오시면 좋겠다 드레스코드로 아예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미망인들이 쓰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서도 미망인이 되고 싶나 하는 그런 댓글이 달리고 그리고 본인이 왕족인 줄 아나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MBC가 또 장식을 했는데 바로 지난 22일 날 뉴욕에 대통령의 발언 왜곡 조작했다는 그 비판입니다 극소수 참모에게 끝난 말이지만 대통령의 언어로 공개되기에는 그래서 부적절한 것이 없고 이걸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이런 걸 가시부로 처리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그런 말 했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아주 보도하면서 침수봉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했다는 데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도하더라도 취재를 통해서 발언자의 얻어와 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MBC는 자막으로 자신들의 해석을 넣은 것입니다 자막 중에 XX 쪽팔렸어의 음성은 비교적 딱 밑에서 자막을 크게 들였는데 바이든이나 미국 국회 부분은 들리지도 않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MBC가 붙인 자막이 되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회를 역수로 지층했다는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잘 들리면 자막 옆에 물음표 같은 것을 잘 안 들리면 그 물음표 같은 것을 표시해서 그래서 이게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동훈 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는 불충분한 정보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텍스트가 잘 안 들리거나 잘 안 보이면 다른 감각기관으로 수용한 정보까지도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번처럼 소리가 불분명할 때 자막을 붙이면 선명하게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자가 불충분한 음성 정보를 메꿔주기 때문인데 예컨대 과거에 TV 개그 소지로도 활용이 됐던 가사가 잘 들리지 않는 영어 팝송에 비슷한 음질이 들어가는 한글 자막을 달면 한국 노래 가사처럼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곡이나 편향이 발생하기 쉬운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수개로 재미로 그러니까 영어로 오 마이 갓 이런 데 있으면 오마가 오마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글로 바꿔서 들리면 한글처럼 들리네 이렇게 우수갯소리로 코미디 소지가 되고 있는데 그걸 이번에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왜곡이나 편향이 발생하기 쉬운데 그런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당장 대통령실 발표도로 성인 안 해주고 날리면 자막을 깔면 전혀 다르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성인 안 해주고 날려버리면 그러면 쪽팔리는 것이다 이 뜻인데 그게 아니고 성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린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심하게 했다라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연약한 인지로 인해서 처음 노출된 정보가 닷 전 앵커처럼 머리에 꽉 박혀 판단 기준에 대고 있는 기준점 편향까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MBC의 해석은 자막을 통해서 바로 이 기준점을 차지했고 다른 방송사들의 보도는 MBC가 먼저 터뜨린 이후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MBC가 먼저 터뜨리고 나니까 일제히 우우 따라가면서 MBC가 했으니까 맞겠지 MBC가 했으니까 MBC 핑계를 대면서 함께 조작 방송을 한다 왜 같은 민주노총산의 언론 노조이기 때문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한 번 잘못된 인식은 바꾸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제 성인 안 해주고 날리면인지 성인 안 해주면 바이든인지는 불가지론의 영역에 들어간 겁니다 아무리 정거를 갖다 대고 바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먹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광호병 쇠고기, 또 세월호 침몰 외부 충격술 그리고 천안함 자초술 같은 것들이 난무하는 이 영역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한 팩트나 허위 정보라도 어떤 식으로든 엮기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현실, 이른바 대안적 사실, 얼터너티브 팩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사는 아주 이상한 나라다 그래서 이 언론 현장의 취재를 오래 한 신동훈 팀장은 이상한 나라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고 있고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기자들 이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정말 이게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이상하다고 원래 그렇다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면 무의식 중에 노출되고 있는 이 방송에 노출되고 있는 어린이나 노인들이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텔레비전 설치해놨을 때 그걸 알게 모르게 세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대책과 관련된 조치가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